영원한 민족의 창가요, 제2의 애국가요 60여 종에 3640여 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아리랑이 무슨 아리랑이 있는지 아세요? 신도하리랑! 정답입니다. 이따 저녁 그냥 드세요. 저도 한 시간 동안 됐으니까요.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구령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령 갈 테니까 나다 싶으면 나와서 얼른 내리세요. 지금 나오셔야지 안 나오시면 안 돼. 아까 수근과 말고 추년 가시라고 하면 어느 분이세요? 왜 나오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세요. 형신구! 다시 한 번 박수! 내 품이나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벽에 가서 뽀얗거든 내 팔을 빌려라 아쉬워! 다리 다리가 수리수리야 바람이 맞았는데 다리가 흠흠흠 바람이 맞았는데 다리 다리가 향지 비어머니 흐릴나고 형태를 hum 밤이 없는데 아니 세워! 태어놔 crest 우워놓고 살펴보니 밤에 밤에 일을 구웠네 아리랑 소리리소리란 바람이 맞는데 아리라 중붕 아랄리가 아랄네 만경 참고 풍풍풍풍 내 시국이없다 너희 아리어라 노릇을 쪼라 아리라 중붕 아랄리랑 아랄리가 아랄리랑 아리랑 아랄리가 아랄데 누다 자세 누다 자세 누다 자세 아리랑 학inton 아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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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랄xis Barack ek